안녕하세요 불기 2564년 부천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모두 봉축드리면서 이번 부천님 오신 날은 아마 좀 특별한 부천님 오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천님 오신 날 하루 하던 것은 이번에는 부천님 오신 날을 한 달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럴 때 전 세계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부천님 오신 날의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천님 오신 그 의미를 잘 되새겨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기도 정진함으로써 우리가 부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 어려움도 고통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천님 오신 날 봉축드리면서 보호사 불자님들이 모두 다 부천님 오신 의미를 잘 되새기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